오늘은 추억의 똥차 다이너스티 선생님한테 뺨맞을 각오하고 얘기했는데 어차피 뭐 그렇게 얘기해도 나요 추억의 명차라고 하면 또 그렇잖아 근데 이 차가 좋은게 뉴다이너스티 뉴 자가 없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이뻐요 이 차가 더 이쁘지? 디자인이 그쵸? 이쁘죠? 멋있잖아요 오드도 호박오드고 오피루스보다는 얘가 더 낫지 더 이쁘고 이 차를 몇만킷 탔다고요? 14만원 안 탔네 네 13만탕도 받았어요 대부분이 폐차각인데 그쵸? 이 정도면 그쵸? 없어요 그리고 또 망가지고 또 고쳐드렸잖아 내가 이 정도면 된거에요 사장님 봐봐요 이 정도면 된거라니까 사장님이거 진짜 훌륭하시네요 자 아까 이거 고칠 때 사장님 뭘 읽겠어요 저한테? 네? 뭘 읽겠어요 고쳤을 때? 기술 좋으시다 아 성능 좋다? 사람이 성능이 좋다? 기능이 타고 가시죠 갑자기 이걸 만지시더만 이걸 고치시더라구요 또 보자마자 그쵸? 근데 안에 망가진 이유가 기능이 꺾여있던거 아니 그거까지 어떻게 알고 갖고 오셨어요? 바로 그냥 아 이거 내가 이거 선수지 이거 딱 보고 알았단 말이죠? 아 딱 보면 알죠 이 사람 뭐? 아 이게 뭐가 나갔구나 예 대답하십니다 이거 이거 살 것 안 살 것 딱 딱 알 듯이 이 사람이 살 것 안 살 것 다 알 듯이 이 사람 뭘 좋아하고 다 알 듯이 눈치 알아야지 장사 25년 했는데 눈치 없으면 빨리 죽어야죠 그냥 죽어버려야지 뭐 뒤져버려야지 장사 장사하는데 이 사람이 뭘 원한다는 거 모르면 뒤져버려야지 근데 좋지 않으면 좋죠 이거 내가 오늘 싸게 그냥 땡처리 하나 한 거 드렸어요 내가 삥 하나 잡아갖고 싸게 드렸습니다 좋죠? 예 소개할 때는 이거 좀 많이 많이 더 불러주세요 예 이렇게 하면 내가 원래 120만원 안 받고는 안 합니다 이 일을 예 100에서 120만원 받고 이래요 자 좀 멋있고 한글 지원되고 그쵸? 아까 전에 우리 저기 우리 저기 누구야 저기 예? 마형 꺼 좀 틀어 저래요 노래 마형 꺼 좀 예 다 끝났다가 동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진 좀 줘요 음악 좀 틀어 주실래요? 음악 좀 어 빨리 돈 줘 아 내일 내가 마형 꺼 마형 꺼 마형 꺼 예? 알았어요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이거 멋있잖아 이게 지금 이게 트렌드가 다시 돌아갔어요 이거를 지금 요즘 차들이 다 이 트렌드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쵸? 예 잠깐 작업 잘해놔 봐야지 후방카메라 여기다가 넣어드렸고 이게 예? 여기다 끼면 여기에 걸리니까 안 돼 예 예 여기다 끼면 안 되고 여기다 껴야 돼 예 잠깐만요 잘 했나 확인해 보고 예 시 도피 입가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형님 임이나 이워킹 임이나 이워킹 임이나 이워킹 그릴봐 그릴봐 그리 야 이거 진짜 이건 진짜 무슨 스테르 앞뒤로 나온 것 같아 임이나 이워킹 임이나 이워킹 이거 봐봐 와 이건 진짜 무슨 뭐 너무 좋아 이거